사짠 딩 왠 벤 자원 봉사 자 네 자원 봉사 자 딩 당두 왠 딩 당두 왠 Very difficult for me both eyes 네 어려워요. 하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원 봉사 정신 자원 봉사 정신 자원 봉사 정신 바통 빙 왠 자원 봉사 정신 자원 봉사 활동 바통 빙 빙 왠 빙 왠 빙 왠 사후이 빙 왠 사후이 자원 사회 아니에요 사회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움직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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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운동은 움직임 운동 체육 아니고 운동 공짜오 움직임이라고 보다는 운동 동갑 원신은 홈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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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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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모임 네 랑두니엔 공동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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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한번 티행백 읽어주세요. 내가 티행안 읽을게요. 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정신 자원봉사활동 사회자원봉사 자원봉사의식 자원봉사운동 자원봉사운동 자원봉사원신기요 자원봉사책임 자원봉사 모임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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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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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일본 없어요? 네 인인 인인어 damaging 협업이 넘 개최czę 성료원과 다른 인도자에 대한 이른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료원과 함께 공동자들이 많이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료원은 어느 정도의 성료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료원은 무엇인가요? 성료원과 함께 공동자에 대한 이른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료원은 보통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해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해요. 공동 모임 사이 중 지역사회 건설 기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설 기여. 공동 모임 사이 지역사회 건설 기여하기 위해서 공사활동에 참여해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요. 공동 모임 사이 지역사회 건설 기여하기 위해 참여해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요. 다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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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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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책임 장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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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임 바 자원봉사운동은 점점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운동은 점점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운동은 점점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자원봉사 기여는 사회발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은이들의 자원봉사 기여는 사회발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은이들의 자원봉사 젊은이들의 자원봉사 젊은이들의 자원봉사 자원봉사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서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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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자원봉사 커뮤니티에 자주 참여합니다. 좋아요. 번역기 쓰는 거 아니죠? 번역기 쓰는 거 아니죠? 응? 엠 수중 지부? 엠 수중 지부? 엠 수영 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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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태 번역기 쓰면 공부 안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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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웅운 엠 수중 지부 Bry오 ... 어떻게? 의식, 정원, 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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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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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차가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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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차가입자 한국의 대화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의 대화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의 대화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왕신문, 권고 이승미딸 네 남아 수 동갑 딘뉴원 와 각 반죄 là một 반 관종 정백 사회 정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네 네, 자원 봉사 자는 보통 지옥 사회에 관서 레이 요 하키 위헤이 자원 봉사 환동에 참 요 합니다. 오늘 일功과 Brotymer 해주는 토ό금 수입 사회에 관한róaln 대한민국 함께 롬 nehmen? 네, 세 wart기? 보라예 기획이며? 성대모는 탈의 책자의 지옥 사회에 관한 괴무의 교과icket 자완공사 이 식군 제 힘 익는 자 리프 적 긴 사회 룬 흉옹 소 한은 한은 때 도 암 미 템니당 의미적 맞아요. 감사하고 coloured thực Salva Modi 잘 압통이 되 discussions 하지만 부산 공연 보은 무엇을 보관하는 lob cleansing 의 광신문 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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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제작 resonated with you. 오 칸 남 땀 정말 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 땀 남 땀 또 있을 땀쥬야. 공간인 바울 란또. 띵한, 안녕. 최근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어. 안녕. 네. 저번 주말에 환경 참화를 위하하다. 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참여했어. 기분이 정말 좋았어. 멋지다. 나도 그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물론이지 우리는 주로 공공 청소 또는 어려운 이익들은 옴니회의 지역회사 성센터를 방문하는 활동을 주로해.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네. 다음에 나도 함께 참여할게. 쨍뱃으로 한번 봐요. 쨍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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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쨍뱃. 만다 담자. 참가했어? 나 활동띵원 간다. 최근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했니? 만다 담자. 나 활동띵원 간다. 쨍뱃. 안녕. 방. 그래. 여기다 담자. 연잽. 청소하다. 모이중 환경. 환경 청소니까 환경 정화 이래요. 공모. 모이중 환경. 공모. 용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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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팀. 팀원. 팀. 팀원. 팀. 팀원된 자원봉사자 모임에 참가했어요. 고이중 주말에. 지난주. 고이중 환경. 지난주에. 아주 아주 훌륭한 느낌이었어요.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참가하기 원해. 그 같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기 원한다.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참가할 때 나한테 좀 알려줘.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고이중 환경. 그래. 알았어. 정말. 우리 보통. 도축. 조직. 조직. 고이중. 보이임. 고이중. 싹. 깨끗하게 하고. 구국–지역. 공동–지역–장. 공동–지역–사회에 청소를 하고. 혹 도는 땀 뱅. 각종 땀 중요한 공동 대접도는 사람을 도와요 호환간고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 암땀 능인이야 따뜻하네 좋은 생각이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는 참가할거야 너랑 함께 란또이 뭐에요? 란또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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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란또이 한국어 안녕 네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청과 른이 자원 본사 자원은 무엇을 어도 통과 함께 직장 요속 요 Hesso 입구니 요 Hesso 신취한 유오 세 번째 시간 전에 청과 180도 대학에 공유됨 한국에서 공유 멋있어요 깜찌학, 덥고잉, 덥고잉 덥고잉 망고한고 멋지다 나도 그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 네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술ㅂ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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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알려줘요. 물론이지. 짝짠. 우리는 주로 공공장소 청소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센터를 방문하는 활동을 주로 해. 생뱃? 물론이지. 1분 남았어요. 몇 분. 짝짠. 뚱딱. 중. 중.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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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통. 복. 지엽. 복. kangkon. 한글자막 by 한효정